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만 5천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작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담당 공안검사들은 형사처벌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들이 증거 위주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담당 검사들이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피해갖고 내부 징계조차 정직 1개월 선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까지 법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준비기일에서 왜 공판 검사들만 무혐의가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며 검사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한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이같은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국정원이 확보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한데도 담당 검사들이 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검찰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는데도 검찰 지휘부가 이를 눈감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 지휘부는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변협은 80조기 이르는 진상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유우성 씨 사건 관련 증거 제출과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담당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증거 제출과 관련해 검사들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변협은 적어도 위필적 고의로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변협은 담당 검사들이 유 씨의 출입견 기록을 모두 4건 입수한 상황에서 각각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기록을 골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질인성 공안청에 보낸 협조 요청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공식 경로를 통한 증거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담당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와 같이 증거 2조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2조 및 2조 문서 사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또 유우성 씨의 통화 내역과 유 씨가 중국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숨긴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정반대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협은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만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술 등 국보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 서적을 인용하며 국정원의 증거 조작은 간첩 증거를 날조한 경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물타기성 보도를 일삼은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변협은 이 같은 보도들이 당사자 확인이나 사실 확인 없이 나온 추측성 보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줬는지 저희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협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언론 보도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성격을 증거 조작을 넘어 간첩 조작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너무 미진한 만큼 국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때라며 검찰의 기소 독점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